유희정 기자의 취재수첩 시작하겠습니다. 울산 mbc 보도국 유희정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울산 mbc 뉴스를 통해서 보도된 뉴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정말 안타깝다. 그리고 또 스스로 반성도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소식이 있는데 어떤 소식이냐면요. 정신 질환을 앓던 20대 남성이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 해당 뉴스인데 이렇게 요점만 들어보면 단순히 폐륜적인 범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배경을 들여다본다면 가해자를 마냥 또 비난할 수만은 없는 그런 사연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보죠. 먼저 이 살인사건 자체가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 사건 개요부터 좀 알아보죠. 네, 이게 지난 6월에 울산의 한 가정집 안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가해자는 22살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50대 주부였던 어머니였는데 아들은 정신질환을 알아서 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는데 증세가 굉장히 심각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같은 경우에 어머니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 아니면 상태를 나쁘게 만들려고 약을 강제로 먹이려고 한다라는 망상에 빠져 있는 상태였어요. 사건 당일에도 어머니가 자신에게 약을 먹으려고 하다가 갈등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아들이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스스로도 목숨을 끊으려다가 실패를 하고 직접 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에게 문을 열어주기도 해서 사건의 전말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요. 지난 6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1심 판결을 내린 거죠? 네. 유죄가 다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살인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를 했는데 일단 범행 수법이 워낙 잔혹했고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였다는 점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됐지만 범행 직후에 본인이 자수를 했고 또 나머지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판결문을 내린 뒤에 재판부가 이 사건의 전후 사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긴 페이지에 걸쳐서 정리를 해놨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거나 혹은 일어날 수도 있는 비극적 결과를 막을 실마리라도 찾기 위해서 이 사건의 전후 사정들을 다 이렇게 적어놓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고인 같은 경우에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을 안아서 밖에 잘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만 조용히 생활하고 다른 사람의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어려워할 정도로 굉장히 소극적인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참혹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건가 그런 사연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였겠죠. 그러면 사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건 발생하기 전에 어떤 상황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네. 이 피고인은 1997년생입니다. 올해 만 나이로 22살이 됐는데요. 가정적인 환경을 보면 아버님은 대기업에 다니시고 폭력성을 드러낸 것도 아니고 가족들에게 굉장히 자상한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주부셨고 그다음에 피고인의 위에 형이 있는데 이 형도 대체로 모범적인 성향을 보여서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걱정거리라고 하면 사실 이 둘째인이 아들이었을 텐데 그렇다고 해도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들이 두 자리를 비교한다거나 차별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탄하는 정도였지 특별히 방치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정환경만 보면 이 피고인의 상황이 악화될 만한 요인이 발견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개인의 성격을 봐도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심성이 곱다, 책 읽는 걸 좋아한다, 단정하다, 질서를 잘 지킨다 이런 식으로 대체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성격적인 묘사가 돼 있었다고 해요.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처음 발생하는 게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입니다. 이제 나중에 진술들을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지속적으로 학교 안에서 계속해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아이들로부터 거의 매일같이 교실 구석이나 화장실 이런 데서 구타를 당했다고 해요. 그랬는데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이런 상황을 알리게 되면 걱정을 할까 봐 어린 마음에 이런 걸 제대로 알리지도 못해서 계속해서 이런 피해가 이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학교에 진학했는데 여기서도 따돌림이 계속됐고 그리고 학교 생활에 제대로 적응을 못하게 되니까 선생님께서 어차피 고등학교 가봤자 비슷한 일이 적응을 제대로 못한 일이 반복될 것 같으니 대안학교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권유를 해서 대안학교로 진학을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학교 선배 한 명과 갈등이 생겼는데 그 상황에 너무 겁을 먹고 학교를 못 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집 바깥으로 외출도 하지 않고 거의 방 안에서 혼자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유 기자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매우 극히 정상적이었는데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겼다. 특히 따돌림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신질환도 사실은 학교 생활이 지속된 이후에 나타났거든요. 왜냐하면 2011년 그러니까 이 피고인이 중학교 2학년일 때 처음으로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어요. 이때 우울증이랑 회피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이때부터 발생했던 문제는 대부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내가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상태가 심각해서 망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사실 우리가 내가 망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건 이미 망상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스스로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고인의 경우에도 본인이 환자라는 사실도 인정이 제대로 안 되니까 치료가 그 이후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약조차 제대로 먹지 않아서 치료를 계속 거부하다 보니까 상태가 아마도 꾸준히 악화된 거 아닌가 이런 추측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피고인 주변에서 피고인 치료를 받게 한다거나 또 도와주는 그런 분들은 가족 외에는 또 없었나요? 어떤가요? 네. 사실상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어머니가 이 피고인의 거의 유일한 보호자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정환경을 봤을 때도 아버지는 해외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 한국에 나오는 게 전부다 보니까 아들을 직접적으로 돌볼 수 있는 상황에 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형의 경우에도 다른 지역으로 진학을 해서 집에 계속 있을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20대 남성인 환자랑 50대 여성인 어머니 둘만 계속해서 집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2011년에 처음 발병을 했는데 어머니는 어떻게든 아들의 병을 고쳐보려고 병원도 데려가 보려고 하고 약도 먹여보려고 했지만 아들은 이제 자신의 병을 인정할 수 없을 만큼 상태가 나쁘다 보니까 이런 진료를 계속 거부하다 보니까 갈등이 계속 쌓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살인사건이 발생할 즈음에는 증세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단순히 우울감을 표시한다거나 회피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욕설을 한다거나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약간 증세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피고인의 이모가 다른 지역에 가서 한번 진단을 다시 받아보고 치료를 받아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이마저도 이제 피고인이 거부를 하니까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때요?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 제대로 받았기만 했어도 이 상태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어머니가 아들의 병을 고쳐보겠다고 약을 먹이려다가 갈등이 벌어졌는데 아들의 상태는 이미 너무 나빠져서 약을 먹으면 이상해질 것 같았다. 그 약을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엄마가 나한테 저런 걸 먹이려고 하다니 적으로 보였다. 이렇게 정상적인 사물의 변별력이나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이미 악화가 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범행 이후에 그래서 정신 감정을 해보니까 이미 조현병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대로 정신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이미 나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의 특이점 중에 하나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의 정신 질환이 어느 정도로 악화돼 있는지 우울증이다 회피성 장애가 있다는 정도까지는 알려져 있었지만 상태가 정확히 어땠는지는 본인이나 가족들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던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부가 판결문에 피고인과 그 가족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적었는데 이런 것을 좀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현실 말이죠. 그렇죠. 그런 뜻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이런 사람을 가족한테만 맡겨두지 말고 주변에서 또 사회에서 세심하게 관리했다면 과연 이런 결과까지 왔을까. 좀 안타깝다. 그리고 처음 정신 질환이 발병했을 당시에 그 당장에는 드러나는 문제가 없는 것 같더라도 그 초기 단계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다. 이 경우에 초기에 제대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았다면 이렇게 악화됐을까라는 안타까움 지금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다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판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정신 질환자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편견이나 혐오 또 공포심 같은 걸 극복하는 게 1차적 과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말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정신 질환자를 미친 사람이다.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고 또 혐오하고 그런 정서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우리 아직도 사실 뼈가 부러진다. 장기의 이상이 생겼다. 이런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게 당연한데 정신 질환은 아직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 질환자를 잘 모르고 또 혐오하고 무서워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같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디서 떨어져서 어디서든지 치료를 받고 우리 사회에서 같이 있지 않고 격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편견과 혐오를 갖고 있으면 정신 질환자가 자신의 질환을 정확하게 진단받고 내가 지금 병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이게 진단이나 치료를 갈수록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정신 질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사건에 피고인이 앓고 있던 조현병도 일반인들이 아무래도 무섭다거나 가까이 하기 어렵다거나 그런 관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일부 조현병 환자들이 좀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던 적이 몇 번 있었죠. 그런데 의료인도 그렇고 법 관련 전문가들이 일관되게 계속해서 내리는 결론을 보면 정신 질환자가 저지른 범죄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다. 2017년 기준으로 통계를 봤을 때 전체 저지른 범죄의 99.5%가 정신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는 소위 멀쩡한 사람들한테서 발생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소수만 정신 질환자들이 범행을 일으키는데도 이 범인의 정신 질환에 초점을 맞춰서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비난하는 분위기가 아직도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재판부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충격을 받고 굉장히 사람들이 감정적인 반응만 보이지 원인이나 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거나 기억하는 것은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은 정신 질환자에 대한 혐오나 공포의 감정만 계속 쌓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가 얘기하기를 정말 공포스러운 것은 정신 질환자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놀라운 망각이나 불감증 그리고 무관심과 외면이 문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사회가 이런 것들의 원인을 잘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웠다면 이런 사건은 충분히 막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사건이 발생한 가정의 특징을 보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편이고 부모나 가족들이 피부인의 병을 고치려고 굉장히 오랜 시간 노력을 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신 질환이 본인이나 가족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다시 한 번 확인이 된 셈인 거죠. 그리고 또 의료 전문가들이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신 질환자의 가족 같은 경우에는 그 질환자를 돕고 응원하고 같이 나아갈 수 손잡고 나가는 파트너여야 되는데 지금은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가족이 치료자나 보호자의 역할을 떠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보는 사람들은 이 사건에서처럼 약을 먹인다거나 강제로라도 치료를 받게 한다거나 하는 소위 악역을 맡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본인을 도와주는 거의 유일한 보호자인 가족을 굉장히 적대시하고 악역으로 여기게 되다 보면 결국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누군가 제3자인 전문가가 나서서 감독을 하고 지도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체계가 전혀 없는 데다가 그리고 이제 이 피고인이 조현병 증상을 보이는 공격석을 발현했는데도 사태를 파악하고 바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가 전혀 없었다. 이 부분도 문제로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움을 재판부가 정신 질환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관심, 인식 전환을 바라면서 판결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재판부가 마지막에 이 사건의 피해를 회복할 책임은 혐오나 편견 그리고 공포로 정신 질환자를 외면해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부터 정신 질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닌지 다시 한 번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제가 이 앞부분에서는 주로 정신 질환자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초점을 맞췄지만 애초에 이 발병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학창 시절의 따돌림이라는 거나 학교 폭력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왜 제대로 케어하고 막지 못했는가에 대한 반성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 아무튼 지금 유 기자 얘기 들으면서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원인 분석이 되고 대책이 잘 세워져서 이런 사건이 다시 없었으면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울산 mbc 보도국 유희정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